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가 되는 삼분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토니 로빈스 지음 도이지농김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했다가도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다짐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고 싶어 아껴 쓰고 투자도 하지만 정작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무엇보다 부자 마인드를 갖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365가지 사소한 실천을 통해 부자 마인드의 첫 단추를 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하루 3분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과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 지침을 제시하여 부자들의 생각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을 익히고 기회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부하 성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하 성공으로 가는 길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무엇을 원하든 당신이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다음 4단계를 활용하라. 최고의 성공 공식 1 원하는 것을 분명히 정하기 정확함, 명확함이 생명이다. 2. 실행하기 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3.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잘못된 것을 계속하여 에너지 쏟을 필요는 없다. 4.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접근방법을 바꾸기 유연성과 융통성은 새로운 접근법과 결과를 만들어낼 힘을 준다. 돈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생각 버리기 보통 자기 태만 뒤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숨어 있다. 이 감정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성공과 즐거움을 제한해 버린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에게는 그럴만한 지성과 독창성이 있다. 하지만 복합적인 감정은 그들의 발목을 잡아챈다. 부자가 되면 더 여유롭고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돈의 가치를 낭비, 경박함, 탐욕과 연관지어 생각한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분명 복합적인 감정 때문이다. 목표 달성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성취감을 떠올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수고와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발목을 붙잡는 복합적인 감정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 매일매일 나아질 것이다. 인생에서 진정한 안도감을 주는 것은 매일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매일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다른 성공과 불호 안내하는 질문 좋은 질문이 좋은 삶을 만든다. 비즈니스는 의사결정자가 제품 라인, 시장, 판매 전략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인간관계는 어느 부분에 잠재된 갈등이 있고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바르게 질문할 때 잘 유지된다. 지역 공동체는 리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 발전한다. 삶에서 개선을 원하는 각 영역마다 해법을 제시해 주는 질문들이 있다. 이런 질문들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다른 성공과 부로 안내해 줄 것이다. 지금 스스로 삶의 질, 헌신, 희생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가?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질문은 관심의 초점을 옮겨 우리의 감정 상태도 변화시킨다. 살아오면서 마주했던 빛나는 소중한 추억에 초점을 맞추면 곧바로 행복감에 젖어들지 않을까. 처음 집을 장만하여 이사하던 날,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하늘의 별도 쏠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을 선사해 준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순간들 말이다.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삶은 얼마나 멋진가? 와 같은 질문은 우리를 그런 순간으로 안내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기분 좋게 느끼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더 헌신할 수 있게 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 마음을 키워야 하는데요. 부자 마음 1. 사랑과 배려 사랑과 배려의 감정을 키워라. 만일 누군가 상처를 받았거나 분노로 가득 차 찾아온다면 사랑과 배려로 그를 대해보자. 상대의 감정 상태는 바로 바뀔 것이고 긴장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부자 마음 2. 감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기르자. 이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감정보다 존귀한 감정이며 우리의 삶을 북돋아주는 감정이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부자 마음 3. 호기심 호기심을 키우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길 원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에 궁금증을 가지자. 호기심이 풍부한 사람은 결코 지루할 틈이 없다. 삶 전체가 끝없는 배움의 장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런 자세로 사는 이들이 더 많은 기회, 부하 성공의 가능성을 포착하기 마련이다. 부자 마음 4. 열정 흥분과 열정을 키우자. 흥분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멋진 기회로 바꿀 수 있고 그 어떤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내 신체적 행동의 변화로 열정을 불붙여 보자. 좀 더 빠르고 분명하게 말하고 생생하게 상상해보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직접 움직여 보자. 부자 마음 5. 결단력 결단력은 그냥 무작정 해가는 것과 정광석화와 같이 해내는 것의 차이를 만든다. 그냥 무작정 밀어붙여서는 원하는 것을 잃을 수 없다.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모든 성공과 부도 결국 여기서 시작된다. 부자 마음 6. 유연성 유연성을 기르자. 자신의 방식을 바꿀 줄 아는 유연성은 성공과 부를 보장하는 태도다. 사실 모든 행동신호는 한마디로 좀 더 유연해지라는 메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다 보면 분명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규칙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에 부여하는 의미, 행동은 장기적으로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을 결정할 뿐 아니라 행복의 수준도 결정할 것이다. 부자 마음 7. 자신감 부자 마음 8. 유쾌함 유쾌함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을 더 즐겁게 해주며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 유쾌하다고 해서 지나친 낙관주의라거나 세상을 장밋빛 안경을 쓰고 바라보거나 도전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다. 유쾌함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현명하다는 의미다. 즐거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산다면 인생의 그 어떤 시련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기 있게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즐거움, 긍정적인 기대는 매우 강력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부자 마음 9. 활력 활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무엇도 즐기기 어렵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비축된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오히려 움직여야 에너지를 생성해낸다. 몸을 움직이면 산소가 혈관을 따라 흐르고 건강한 신체는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데 필요한 활기찬 감정을 만들어낸다. 부자 마음 10. 헌신 헌신하려는 마음은 내가 아는 한 가장 풍요로운 감정이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다른 사람들과 깊이 교감했는지, 뜻깊은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물했는지 등을 느끼는 것이다.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짧게 고민하고 길게 행동하기 주위에 성공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같이 중심을 잃지 않고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것은 문제를 고민하는 데 주어진 시간의 10% 이상 쓰지 않기, 남은 90% 이상의 시간을 문제 해결해 사용하는 것이다. 너는 원래 그렇잖아 라는 말을 거부하라. 인생에서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은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만일 그들이 당신을 계속 예전과 같이 생각한다면 한때 나의 정체성을 구성했던 낡은 감정과 믿음을 다시 강요하는 등 사실상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너는 원래 그렇잖아 와 같은 말 등이 대표적이다. 내가 누구인지 정의할 수 있는 궁극의 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정체성을 밝히고 행동하고 공표해 보자. 돈에 대한 이중적 잣대 버리기 불을 창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의 밑바탕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즉 돈에 대한 가치관과 자기의 믿음이 서로 갈등을 벌여서 불을 창출할 기회를 잃는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을 벌려면 뼈 빠지게 일해야 하며 돈이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한다. 또 부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불을 창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돈 버는 일이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지만 먼저 스스로가 내린 경제적인 결정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경제적 성공을 얻는 다섯 가지 열쇠를 찾았다. 첫 번째 열쇠는 일의 가치 높이기로 불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최소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경제적 성공 열쇠 2. 아껴쓰기 불을 얻는 두 번째 열쇠는 불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남은 돈은 투자하는 것이다.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의외로 잘 지키지 못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경제적 성공 열쇠 3. 재투자하기 저축은 중요한 목표지만 그 자체로는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불을 얻는 세 번째 열쇠는 불을 늘리는 것이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은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자를 복리로 늘리기 위해 재투자하자. 얼마나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지는 이전에 얻은 투자 수익을 쓰지 않고 재투자하려는 의지와 정비례한다. 열쇠 4. 불을 지키기 타깃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불을 얻는 네 번째 열쇠는 불을 지키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사실 돈이 없었을 때보다 더 불안함을 느낀다. 언제든 어떤 사건에 휘말려 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열쇠 5. 불을 나누고 누리기 너무 늦기 전에 경제적 자유를 누려라. 불을 얻는 다섯 번째 열쇠는 불을 즐기는 것이다. 주위에 보면 어느 정도 돈이 모일 때까지는 삶을 즐기는 것을 미뤄둔다. 그러나 돈을 벌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즐거움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코 오래 지속할 수 없다. 가끔 깜짝 보너스로 자신에게 보상해 주자. 경제적 미래 관리하기 지금부터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관리하자.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재검토하자.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가치를 높이겠다고 다짐하자. 급여의 최소 10%는 저축하고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해보자.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조언자를 찾아라. 가끔 자신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자.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공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맛보자. 누구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북돋아 줄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계획보다 실행하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굉장한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별과 아닌 일을 할 때에도 간단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의 영웅적 자질은 대부분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이어져온 행동 뒤에 감춰져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의 가치를 찾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아주 사소한 원치 365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은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 부자가 되는 산분의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